여러분 지금 보신 영상은 얼마 전에 mbc 방송국에서 이미 여섯 번째 나오는 mbc 넷 1, 2, 3, 4, 5, 6에요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많이 나와있는 mbc 넷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방송국에서도 mbc에서 나온 것을 여러 번 놓치다 보면 여기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내 전도 대상자한테는 이 1편이 딱 맞겠다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본 게 너무 좋아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저는 이런 영상을 어떤 부분이 좋은가 많이 보게 되는데 보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에 맞게 비디오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부모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vip까지도 전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은 아버님이 다 해놓고 계셨다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우리 전도 팀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청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청평도 수십 번을 아마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전도 팀장님들이 가게 된 그 원인은 여러분이 오늘 전도 대상자의 짝 정하는 오늘 날입니다 그거를 정하기 전에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은 vip를 전도해야 되는데 vip는 나보다도 레벨이 높고 경제적인 기반이 다 갖춰져 있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접근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구청을 중심으로 내가 어느 단체에 가입이 되어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vip가 어떤 vip가 오든지 저희들은 전도할 수 있고요 아버님을 충분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 팀장님들이 청평에 가서 그 다섯 개 나무를 돌면서 우리는 그냥 사랑나무 가서 그냥 기도하고 축복나무 가서 기도하고 그 의미와 사랑을 내가 직접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가서 설명을 아마 거의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으로 우리 교구장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그룹 운동 소그룹으로 사람을 모시고 가서 철두철메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관계에 맺을 수 있는 그 기반은 다 갖고 있습니다 청평에 청심 빌리지에서 저희들이 그 미니 골프라고 해서 파크 골프 이거를 해서 그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 맺을 수 있고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기반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성해 전도단이 거의 6년이 되어 갑니다 2010년도부터 출발해서 지금 6년이 되어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성해 전도단에서 아파트 팀 무슨 팀 해가지고 전도를 해보기도 하고 해보고 또 각 지역별로 활동도 해보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노방에서 만났는 사람을 우리는 관계로 가야 됩니다 관계 전도로 해서 맺어져서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바깥에서 일곱 번을 만나서 사실은 교회를 데리고 오어야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노방에서 그냥 바로 데리고 오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많이 갖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계 전도 소그룹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도 대상자를 3명부터 그 다음에 7명을 저희들이 과거에 써내서 한 680명의 전도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 뒤에다 붙여놓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1대1의 전도 대상자의 관계 전도를 할 때 짝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7명이고 상대가 7명이고 14명을 놓고 기도 정성을 들여서 참 이렇게 성공했던 분이 한 몇 분이 우리 지금 계십니다 우리 정진희 회장님 오셨습니까 정진희 회장님이 7명을 써냈던 그 전도 대상자가 100% 축복을 다 받았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웃기 북부 전도 팀장님 7명을 다 축복을 시키셨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종호 단장님은 써내신 분에서 한 3명인가 4명의 축복을 받으셨어요 우리 고종호 단장님도 박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외에 제가 다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분 한 분 두 분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초대해서 축복까지 꼬링하셨던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정자 사모님 이 정의 전도단이 나오셔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최석근실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네 그분이 단체로는 아니지만은 개개인으로 매주마다 와서 천복센터에서 교육받고 또 가고 교육받고 정말로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그분을 전도하려고 천복센터를 수십 분을 전하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축복을 받았는데 요즘 지난번에 올해 세식구 환영축제에 부인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부인을 같이 가서 환영축제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이게 관계 전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게 이어서 갈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80명이 되는 전도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7월 9일이 저희들 기성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전도를 할 때 오늘 누구를 초대해서 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명단이 아침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막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정말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정성을 드리고 또 내하고 관계 맺고 또 옆에 주위의 홍그룹과의 또 다수 관계를 맺어서 바깥에서 한 7번 8번을 관계 맺어서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서 초대를 할 때 데리고 오시면 절마나 떨어지지 않으라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소수는 숫자는 아마 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소수로 우리가 교육을 해서 전도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 전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 천북군 교회를 내가 다니다가 내가 여수로 이사를 가게 된다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천북군 교회에서 여수 교회로 이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사무소도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가면 또 뭘 하죠 똑같습니다 지금은 시스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도 그냥 데리고 와서 예배 듣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입회 원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료를 받아야 되고 예배를 두 번 이상을 참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로 신앙인으로 감사헌금을 해야만이 이 사람을 전도가 됐다라고 해서 전도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새 식구에서 정식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도가 됐다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또 무슨 가정이냐면 우리가 여기 청파동과 한남동을 또 가는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착이 돼야 돼요 정착을 시켜야 돼요 그 집에서 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정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90일 동안 전도가 등록이 되고 90일 동안 이 사람한테는 11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1조가 되는 게 중심 식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두 번 이상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는 여섯 번을 와야만이 이 사람이 정착으로 갑니다 시스템이 그대로 내가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되면 그대로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전도 대상자를 넣고 그냥 와서 축복만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또 원상태로 가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소그룹으로 움직여서 이 소그룹이 기반만 닦여지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기독교가 제자들 교회도 이 소그룹으로 해서 수백 개의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수천 명 수만 명들이 지금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미비하지만 이게 소그룹으로 움직여져서 청평에도 물론 버스 한 대 두 대도 줬습니다 그렇지만 본고 한 대 두 대 이렇게 매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그룹으로 움직여진다면 아마 저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별로 이렇게 짝을 만드는 짝을 정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요 내가 좋아하는 짝이 있어요 그렇죠 나하고 같이 이렇게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꼭 뒤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게 짝이 서로가 안 맞아집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오신 분들 중에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이거를 받아서 이게 이제 제비뽑기입니다 1번부터 1조, 2조가 그러니까 1조가 2명 2조가 2명 이렇게 2명씩 짝이 지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1, 2조가 나중에는 이제 또 한 조가 돼가지고 내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갈 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전도 대상자하고 같이 또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제가 매주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전도 대상자와 커피를 마신다 선물을 주고 받는다 뭐 등등등등 있습니다 이게 미션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넣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남부하고 북부가 안 받았네요 이거 가져가셔서 지금 이거를 지금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1조, 2조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지금 동부가 10명이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1, 2, 3조에서 10조만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그 명단을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주 그 다음에 저희들은요 청평도 버스로 해서 뭐 한 번 가고 말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청평도 매일 동부에서 가고 아니면 그 다음 일은 서부가 가고 이랬고 매일 이 운동이 이루어졌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전체로 이 사람들을 7명에서 3명으로 3명에서 2명에 2명에서 1명에 1명만 저희들이 초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대그룹 차원에서 초대를 합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교육하게 되는데 그럴 때 미리 명단을 주시고 명단을 준 사람만 여기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보면은요 이 7명을 써냈는데 7명이 못 가니까 또 엉뚱한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서 여기에 초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는 우리가 하지 말고 내가 전도를 하려고 기도 정성을 드렸던 사람을 한해서 그 7명에서 5명에 5명이 3명이 3명이 1명이 되어져서 이렇게 그룹으로 나갈 때 초대를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뭐 초대할 때요 10명 20명 30명 50명을 초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초대해서 그 사람을 관계를 맺어서 우리 전도로 꼬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